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 ICBM 시험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사에 실패한 ICBM의 로켓 엔진과 액체 연료에는 맹독성 또 휘발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핵정책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폭발한 미사일 파편이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시 치명적으로 실패하거나 휘발성 미사일 연료를 잘못 취급하면 운영요원들에게 위험이 있으며 민간인들에게도 잔해 또는 우발적 충돌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17년에도 평화남도 비행장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해 덕천에 추락한 전례도 있다고 기적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운영요원들과 민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편이 집이나 사람에게 떨어질 수 있고 잔류 추진체는 충돌 시 폭발하거나 심하게 연소될 수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로켓 산화제인 사사나 이질소와 액체 연료인 비대칭 디메틀 히드라즈는 모두 맹독성 물질이자 극도의 바람성 물질로 노출된 사람들은 화학적 화상 등 장기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문명 국가들은 이런 무기 시험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한다며 특히 비대칭 디메틀 히드라즈는 유럽연합의 신화학 물질 등록 제도인 리치 합의에 따라 금지돼 더는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커 교수는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에 따른 우려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보냈지만 북한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국방부는 국회 비공개 보고를 통해 북한 정권이 지난 16일 발사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폭발 당시 파편이 평양 또는 인근 상공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SBS 방송은 30일 해당 파편으로 평양 시내 주요 시설물이 파손됐고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의 건물 지붕이 날아갔으며 2명 사망 등 인명피해 첩보도 있어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관입니다. 북한이 최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평양 순환공항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용으로 활용돼 온 순환공항 북부 대신 민간 시설이 몰려있는 남쪽을 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데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발사 형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도로와 밭, 주변 물체 등의 모양이 민간 위성 사진에 촬영된 평양 순환공항 남쪽 지대의 한 지점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순환공항 남쪽 활주로와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로 알려진 곳을 연결하는 중간 도로입니다. 공항에서는 약 1.2km에 위치해 있고 반대편 방면 약 800m 거리에는 미사일 지원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바깥으로 나오던 하늘색 건물도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의 북쪽 건물이란 점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CSI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2020년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제작과 조립, 점검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중심부에 3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 옆으로 철로가 연결된 별도의 건물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이들 건물의 남쪽에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아래 터널 입구가 발견돼 일종의 지하 기지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SIS가 이곳을 지목했을 땐 미사일 관련 시설로만 추정했는데 북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 자료,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이곳의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의 존재를 공개했던 조셉 범유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이 일대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비웨이는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해온 평양순환공항의 북쪽 지역에 차량들이 대거 등장하고 발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 정황을 보도했었는데 범유데즈 선임연구원은 실패한 첫 번째 ICBM 발사는 북쪽 지대에서 이뤄졌고 이번 발사는 남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공항 등 민간 시설이 많은 남쪽을 발사 장소로 택한 이유는 의문이 남습니다. 시멜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처럼 이번에도 미사일 시설 주변을 발사 장소로 택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것은 모두가 주시하는 시험 발사 상황에 한정되며 실제 타격 목적의 ICBM을 발사할 때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장소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감지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30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3자 회의를 갖고 영내 안보 보장을 위한 3자 협력과 조율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밀리 합참의장과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망류장 원희철 한국 합참의장이 회의를 갖고 영내 안보 과제와 일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밀한 삼각 협력과 조율을 통해 영내 안보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해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훈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밀리 합참의장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맺고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방어할 태세를 갖춘 준비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됐다고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새 전략기획지시 서명은 지난해 12월 위안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하고 대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와 중국을 비롯해 북한 등 여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에 치우친 전략이 아닌 글로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주최한 화상대당을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에서 중국 외에도 북한 등 여러 다른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조지 WBC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국방장관을 지낸 게이츠 전 장관인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또는 아시아에 치우친 전략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으로 군사적 억지와 동맹과의 파트너십, 중국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 등과의 동맹 파트너십과 관련해 미국은 많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쿼드를 대표 사례로 들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중국을 억지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U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으며 2, 3년 안에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직 미국 고위정보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존 세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가기밀공작국 부국장은 30일 미국 세계정치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과거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소용탄두 개발을 위해 5년에서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3년 만에 개발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음 단계는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를 탑재한 ICBM 개발이라면서 북한이 2, 3년 안에 그런 역량을 보유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럴 경우 북한은 향후 5년 안에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렛대를 행사하는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노 전 부국장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중국일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어느 시점에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사실상 고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정황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의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신포조선소를 활용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안전구역 내 정박돼 있던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파리사 영웅함의 선미 부분이 소형 예인선에 의해 가림막 바깥으로 나온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웅함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당시 사용했던 잠수함으로 보고서는 이번 이동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이동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이동이 앞으로 있을 SLBM 발사 준비나 영웅함 개조, 수리 등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과 정차를 기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